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봉구나 예술회관에서는 제52회 가수의 날 시상식과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52회 가수의 날 최고 인기 가수 대상에 빛나는 인물희씨의 무대입니다 눈물 나는 날에는 차가운 바람이 멍이 떨리고 세월을 갔어도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 세자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대가 나에게 집어넣은 사랑 나무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간 뒤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간 뒤 저녁이 서러워 눈물 나는 날 나에게 비추어진 사랑의 축복은 이제야 너는 바람에 이제야 너는 바람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간 뒤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간 뒤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간 뒤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간 후에 저녁이 서러워 눈물 나는 날 나에게 비추어진 사랑의 촛불은 이제야 나는 아란네 이제야 나는 아란네 이제야 나는 아ِ 아멘